안녕하세요 아스트롱과 안녕하세요 아스트롱과 저희 아스트롱과 제 6회 테나시아 탑 텐 어워즈에서 멕시코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상한 아로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 뜻깊은 것 같은데 열심히 투표해주시는 멕시코 아로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스트롱을 오늘 할테니까 축구하십시오 들어왔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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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